안녕하십니까 물고기달 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에피소드 1에서 첫 퀘스트 단순한 즐거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치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 오우 아우 쟌놈이네 저기랄 진정시킬려고 잠시 쳐다봤더마나 우리의 상처를 지키는건 그러나 두개의 마음을 선호하니 아, 아무것도 안 하고 david gettys. 고맙습니다 john. jim. milton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mary dickens 열심히 일하지만 공격이 있다면 당신이 전환이 될 수 있는 것. 그 친구가 한 가족에 있었네요 아, 기쁜 아름다운 그럼 더 열심히 일하ya 일하일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고맙습니다 들리시나요? 정한 경험이 일하일 수 있어요 두나무 esy 아, 믿음이 맞죠.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요. 에이, 이게 뭐지 말했지요? 그니까 너에 왔었지요? 그니까 너에 왔었지요? 에이, 뭐지, 아... 안 얘기하겠지요? 아, 아니요. 당연히요, 미스터. 나한테 걱정하지 않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곳은 뭐지? 이곳은 뭐지? 누구의 본부가 정말 괜찮은 것 같다 내가 별로 없었을 것 같다 내가 가야할 것 같다 jack, 만약 이곳에 왔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당연히 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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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koń판.. 아.. 어.. 다가가가 그는 그죠 아, 만약에 너무 소중한 질문 당신은 아기술을 맞춰서? 하, 내 렛이네, 아니 아무것도 그렇게 그냥 한 장관으로? 그냥 한 장관으로 한 장관으로 멀쩡한 것들 보통 보통의 남자들 하, 하, 하 나는 완전히 더 좋아 한 장관으로 한 장관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는 꼭 분명히... 하, låtsy해봐라. 하... 하... 하하, 알 알았다. 여기가 퀴즈. 하... 탈런스원을... 전혀 없을 것 같다. 진짜로? 당연히. Jim. Jim Milton. 에이. 앉아. 제가 보여드리려고. 닿았다 이제. 그녀는 너무 기쁘다. 거의 다 닿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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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uro한테는 띄어라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구기 다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